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티비가 함께 만드는 취업전문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이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란을 찾은 우리 경제사절단은 최대 52조 원에 달하는 수주기회를 얻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이란이 맺은 경제협력 양해각선은 59건. 청와대는 2단계 사업 수주까지 고려하면 수주 규모가 역대 경제외교 성과 중 최대인 456억 달러, 5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란은 에너지산업 고도화에 2025년까지 2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우리나라는 우선 26조 원 상당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국전력은 발전소, 송전망 현대화와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가스공사는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 1위 이란과 5만 간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건설, 기계 등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철도와 공항, 수자원 관리 등 인프라 건설 사업도 주요 수주 성과, 이스판안과 이와지를 잇는 철도 건설, 테헤란과 카스피에 구간 고속도로 구축에도 우리 기술이 쓰이게 됐습니다. 인프라 수주 규모가 13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란에 산악과 사막이 많은 만큼 추가 수주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 10년이 넘는 경제 저재 조치로 인해서 기본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자본의 동원 능력과 일본과 중국의 경쟁에 대한 관점에서 프랑스와 외교적 관계,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불러... 이란의 낙후한 보건시설 개선과 방송 등 문화창조 사업 활성화에도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만큼 이란 땅에서 또 다른 한류 열풍을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티비 김종성입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1%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 올랐습니다. 1월 들어 0%대로 내려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1.3%로 1%대를 회복해 4월까지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의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통계청은 국제유가 약세가 지속되면서 석유류 제품 가격이 내렸지만 서비스 물가가 2.2%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운 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맞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최근 해운업계가 일제히 컨테이너 노선 운임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해운 전문지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글로벌 해운선사들은 컨테이너선 아시아 북유럽 구간은 500에서 800달러, 아시아 지중해 구간은 1000달러로 운임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해운업계에서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이번 인상 계획이 실제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 조기 달성에 총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난달 29일 삼성중공업 측에 자구계획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이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채권단이 자구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하라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구책의 비용 삭감을 포함한 경영 합리화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쿨 입학 전용 과정에서 대법관이나 검사장, 시장 자녀 등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법률적으로 입학 취소 등의 처분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지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3년치 로스쿨 입시 전용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적은 합격자는 모두 24명이었습니다. 이 중 5명은 신상을 유추해보면 부모나 친인척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장과 법무법인 대표, 공단 이사장과 지방법원장의 자녀가 포함됐고, 이 중 시장 자녀는 기재 금지 규정까지 어기고 아버지 직업을 적어냈습니다. 나머지는 이름이나 재직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가족 중 대법관이나 검사장, 판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가운데 입시 요강상 기재가 금지됐음에도 적어낸 8명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합격 취소는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신상 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원자가 입시 요강을 위반했음에도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은 로스쿨 등 17곳에 대해선 경고나 주의를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뒤늦게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적으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모든 로스쿨이 명문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윤지연입니다. 사상 최악의 실업률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바로 취업됐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걸 노리고 접근해서 구직자를 두 번 울리는 악질 보이스피싱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도 발령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공고입니다. 글로벌 영화 제작사의 국내 배급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새로 지점을 열면서 직원을 뽑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배급 지원팀, 회계 지원팀, 스태프 지원팀 등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적고 그럴싸하게 꾸몄지만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입니다. 이들은 채용 공고를 보고 메일을 보내온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접근했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입사를 거절해 추가로 채용된 거라며, 당장 입사 관련 서류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것. 회사 출입증을 체크카드로 만든다며, 비밀번호와 함께 카드를 택배로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일부 은행은 회사가 급여 계좌로 거래하지 않는다며, 다른 은행 카드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농협 등 대포통장 감시가 심한 은행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피해자들은 신입사원 이력서와 출입카드 등록 양식까지 갖춰놓은 탓에 모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거나, 금융지에서 물란 행위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 제한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요. 취업을 미끼로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자칫 범죄자까지 될 수 있는 것. 금감원은 입사 지원 전에 해당 회사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성환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여자친구의 소속사가 그룹 멤버로 내정됐다가 데뷔 직전에 갑자기 탈퇴한 여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소속사에 1,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스 뮤직과 계약을 맺고 보컬 안무 수업을 받던 A씨는 그만두겠다며 연습에서 이탈했고, 소속사는 계약서를 근거로 투자비의 2배인 1,200여만 원과 대비가 5개월 미뤄져 발생한 4,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비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부분까지 A씨가 배상하라는 회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시공휴일인 6일 10명 중 2,3명은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조합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6.6%가 6일 쉬지 못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상 휴일이 아니라서라는 음답이 49%로 가장 많고, 임시공휴일을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해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자 중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상당수라며, 노동관계법에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아버지와 대화를 1시간도 나누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어머니와 1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청소년은 53.1%에 달한 반면, 아버지와 1시간도 채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응답은 56.5%에 달했습니다. 주중에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다는 청소년은 95%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다는 비율 88.3%보다 높았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9급 지방공무원 시험에 역대 최다 인원이 몰려서 공무원의 인기를 다시 한 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순경시험의 경우 여경 5명 모집에 1,000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려운 취업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공무원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공무원 임용 연령 제한까지 폐지되면서 10대 청소년부터 50대 베이비 부모 세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도전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만 천여 명을 뽑는 올해 9급 지방직 공채에는 21만 2천여 명이 지원해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9급 공채는 1,500여 명 선발에 13만 2천여 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83대 1에 달했습니다. 인기 높은 공직의 경우 채용 경쟁률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경북교육청 식품위생 일반직은 1명 모집에 80명이, 인천시 운전 9급은 2명 모집에 251명이 몰렸습니다. 부산경찰청 순경시험은 39대 1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 중 여경은 5명 모집에 1,100명이 지원해 235대 1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인기와 달리 지방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공무원 정원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취업난 속에 공무원 선호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공직으로 가는 분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남성 취업자의 결혼 가능성이 미취업자보다 5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남녀 3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취업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결혼 확률은 미취업자보다 남성의 경우 4.9배, 여성의 경우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남성의 경우에는 초혼 연령이 4.6개월 늦어지고 여성의 경우에는 1.9개월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10년에 한 번꼴로 위기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제조업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들은 평균 1.86회 위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업체의 평균 업력이 18.6년인 것을 고려하면 10년에 한 번꼴로 위기를 겪은 셈입니다. 위기를 겪은 뒤 경영이 안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1년에서 2년이 28%로 가장 많았지만 37.5%는 2년 넘게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11일이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급성 심장 경색으로 입원한 지 만 2년이 됩니다. 그룹 안팎에서 이 회장의 경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장남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이 빛을 바라면서 안정적인 모습이라는 평가입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이건희 회장 부재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삼성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차분히 갈 길을 가는 모습입니다. 경영 공백은 기우였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그룹 경영 전면에 등장한 이재용 부회장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삼성의 색깔을 조금씩 바꿔왔습니다. 단연 시장의 이목을 끈 건 그룹의 사업 재편 2013년 에버랜드의 제1모직 패션 부문 양수 하나와의 초대형 빅딜 통합 삼성물산 출범 등이 대표적입니다.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경영 스타일이 녹아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외형에서 어느 정도 군살빼기를 마친 이 부회장 최근엔 스타트업 삼성 컬처 혁신이란 이름으로 직원들의 의식과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소탈한 행보에 그룹을 무난히 끌고 있다는 평가 속에 세간의 관심은 이건희 회장의 회복 여부와 후계 구도에 쏠립니다. 2년째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언젠가 회장 직함을 달겠지만 그 시기는 유동적이라는 게 재계 관측입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대리 청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티비 남현호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서울의 노량진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건물마다 들어가고 서 있는 학원가 그리고 거기서 먹고 자며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청년들의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뜻하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바로 공시족입니다. 7급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이 임용고시나 외무 고등고시처럼 어렵다는 뜻에서 생겨난 용어인데요.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이 공시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공무원이 워낙 인기라고 하니까 저도 공시족이라는 말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사실 노량진에 가면 컵밥 같은 걸로 길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고 또 학원에서 수업을 몇 시간 동안 연달아 듣고 스터디도 하고 또 혼자 공부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보니까 올해 공무원 시험에 또 응시한 인원도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오는 6월에 치러지는 9급 지방 공무원 시험의 채용 인원은 16개 도시를 합쳐서 11,359명인데요. 응시자는 무려 21만 3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작년보다 1만 4천 명가량 지원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는 9급 지방 공무원 시험의 역대 최대 인원이 지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경쟁률은 평균 19대 1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9급 공채는 1,586명 선발에 13만 2,844명이 지원했습니다. 그 경쟁률이 84대 1에 달했는데요.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84명 중에 1명을 뽑는다고 하니까 정말 체감이 되네요. 정말 수치로 들으니까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또 국가직 시험도 있었죠. 만만치 않은 인원이 응시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국가직 9급 시험은 지난달 9일에 있었죠. 불안과 취업난 속에 4,100명을 뽑는 올해 9급 공무원 시험에는 역대 최대인 22만 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도 3천 명이고 40대 이상 중장년 지원자도 1만 명이 넘습니다. 3수, 4수를 하며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뛰어들기도 한다는데 고용 불안의 확산이 늦깎게 공시조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 공무원 시험이 열풍을 일으킨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사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난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으로도 눈을 돌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 지원자가 역대 최대 인원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또 더더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경쟁률 자체가 워낙 높고요. 또 합격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 힘든 시험이 바로 이 공무원 시험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실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경쟁률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공시 준비 중 가장 불안한 때가 언제인지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63%가 합격에 자신할 수 없을 때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때와 실력이 느는 건지 알 수 없을 때 또 탈락했을 경우에 사기업 취업마저 불안할 때를 꼽은 수험생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야 당연하지만 공무원 시험만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는 그 불안함이 정말 상상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최근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성적을 조작하는 사건도 있었죠. 네, 그렇죠. 지난달이었죠. 정부 서울청사 건물에 침입해서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응시생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6살인 송 모 씨는 3월 26일 밤 정부 서울청사 인사혁신처의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시험 담당자 컴퓨터에 접속한 뒤 자신의 필기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그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송 씨는 경찰에게 2, 3년간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많이 지쳤다면서 합격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많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잘못된 거고 씁쓸하다 이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무원 시험 합격에 대한 압박감이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고 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말에 참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공시족이 실업률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왜 그런가요? 네, 그 부분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평상시의 통계청은 공시족을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공시족을 수강이나 재학과 같은 이유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하기 때문인데요. 실업률은 비경제활동 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 인구 안에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통계상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응시와 동시에 구직활동이라는 공식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실업자가 되면서 실업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업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또 범죄에도 노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취업대책이 없는 한 공무원을 꿈꾸고 또 시험을 준비하려는 공시족은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최근 설문조사가 한 가지 공개됐는데요. 대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공무원을 꿈꾸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게다가 경기가 둔화되고 갈수록 사기업 채용 인원을 줄이는 추세인데다가 구조조정에 나서는 편도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사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비교적으로 빠른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공무원은 점차 선호하는 직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연봉은 적지만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청년들에게도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렇게 된 사회 현실과 또 구직자들로 하여금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나 또 길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공시족을 더 양산해내고 또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으로 진로를 설정한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사회는 청년들이 사회적 발전에 힘을 쓰고 다양한 직업군으로 활동할 때 발전한다고 하죠. 공시적이 늘어나는 요즘, 성장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불안한 미래를 짐작하게 하는데요. 보다 청년층이 다양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업난의 심각함이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로 대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마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현상, 우리 사회의 현주소인데요. 무엇보다 고용 불안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키워드 공시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이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